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대반전 반격에 중국 전체가 발칵. 2. 남중국의 대반전 시진핑 멘붕. 3. 극비무기 공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다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중단해버려 중국 IT 산업 전체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예상 못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폭탄 발표가 나오며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에 잘못했다며 발표한 초대박 제안은 무엇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이 시행한 반도체 재료 수출 제안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하는 수출 제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이 중국의 제1타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 제안 조치가 취해지는 두 광물은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발광 다이오드, LED 패널, 태양 패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편에 붙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NYT는 옐런 장관이 수년간 악화한 미중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베이징에 도착해 여러 중국 관료를 만났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긴장에서 의미 있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고 덧붙였습니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였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디리스킹 대리스킹 위험 제거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을 놓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t는 옐런의 중국 방문은 긍정적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가 고전했습니다. 미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옐런의 방문은 경제관계에서 온도를 잠시 낮출 것이고 미중 양국이 일부 상업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 이라면서도 경제관계의 근본적 역동선과 궤적을 거의 바꾸지 못할 것 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의싱턴포스트 wp는 옐런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경제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 며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달 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베트남과 히토류 협력을 강화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 전해드렸던 건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 제한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 유상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베트남은 현재 한국이 중국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를 대신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굴 기술이 부족해 채굴하지 못한 베트남 내 히토류 광산들을 모조리 한국에 넘기겠다는 베트남 중국은 그야말로 큰일 났죠.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입니다. 한 관련 전문가는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초강수를 꺼내들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에 한국 반도체 기업 중국 수출 제한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중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러한 미국 쪽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런 양태는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엄중하게 의반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 기업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행태를 겨련히 반대하며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무역 시스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습니다.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은 한국과 삼성전자 등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발표 이후 일본도 즉각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 안에는 EUV 노광 장비와 최신 식각 장비 등 최신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장비 23개를 중국에 수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일본에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며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지만 일본은 이를 강행시켰습니다. 23일 니홈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 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본 기업은 우호국 등 42개국을 제외한 나라의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상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제는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 일본이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3종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 며 이는 수출 규제 조치에 남용 이자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것 이라고 비난 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곧 얻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세계 언론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조치에 한방에 무너져 내렸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이 최근 한국에 엄청난 제안을 해오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60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건 유럽연합. 그런데 미국 인텔이 선제적으로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며 사실상 미국이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싹쓸이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삼성은 유럽으로부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1일 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칩 공장에 대한 인텔의 보조금 증액 요구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은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의 20%를 유럽에서 제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난해 유럽 내 반도체 산업의 430억 유로 약 59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 EU 반도체 법을 승인했는데요. 인텔 등 미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정짓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 몰아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한국에 깜짝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이머리스,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 블랙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이 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고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 능력을 두 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 이라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를 놀래켰고 부터 기요트 유미코와 유미코어 부회장은 25년 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 공장 증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 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무사 마호메드 나일라케스트, 니라카스트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 기술에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이나 대만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테니 한국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며 중국에 추가로 투자할 경우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는 규모의 보조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더 이상 중국을 믿을 한국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 함정정비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심여척이 이곳에 자리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 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두 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g nexone 한화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슬루션 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투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 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지는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개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기지 NOB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나가는 자원이 널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천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비계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근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고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선박 mro 지원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 전투체계, CMS, 모의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두 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두 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여섯 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해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여섯 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여섯 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에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안만 봐도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돈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 잘급 구입과 2차 초계암 및 원해 경비암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 위 알파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 과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 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펭금 N은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의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 1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끄두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 과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 2500돈, 과대구급 2800돈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 과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두 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내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 이 필리핀으로 무상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동시에 폭탄 발표를 하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이스라엘과 한국이 한방에 정리해버린 것인데요. 세계 최강 it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기나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스라엘과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한방에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버렸는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러시아가 점점 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몇 주 안으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회의 서기 사무총장 격는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결짐해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 연습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다닐로우 서기는 특히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한 작년 2월 24일처럼 우크라이나 남북 동쪽 3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면 공격을 벌여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공격을 전쟁 1주년 기념일 당일에 벌일 수도 있다고 전망 했습니다. 다닐로우 서기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2에서 3주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으로 징집된 군 장병 32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인 16만 명 정도가 이번 대규모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닐로우 서기는 이번 전쟁 들어 가장 격렬한 전투가 조만간 벌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참전을 시사해 전쟁 규모가 무섭게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남부 아프리카 국가 짐바부회를 국빈 방문해 연 기자회견 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러시아 측의 압박을 받고 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변 했습니다. 세계 군대 중에 가장 잘 조직됐을 뿐 아니라 가장 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군은 단연 이스라엘 방위군 idf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방위군이 마음먹고 5대 혁신 무기를 공식적으로 공개 했습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스스로 감지해 무력화 시키는 방어 시스템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감지하는 모바일 레이더 더 오래 잠수하고 소음은 대폭 줄인 잠수함 이른바 강철 지붕이라고 불리는 아이언동 무인 정찰 차량 등이 바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내놓은 5대 혁신 무기입니다. 트로피 트로피는 이스라엘 국방부와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공동 개발한 전차 방어 시스템입니다. 전차나 장감차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막는 무기 체계입니다.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 무력화 시키는 방식입니다. 말이 쉽지 미사일의 속도와 발사거리를 감안하면 1에서 2초 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적의 미사일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신뢰도 높은 이스라엘 방어군이 트로피 개발에 성공했다며 필드 테스트 동영상까지 공개 했으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모바일 레이더 모바일 레이더 는 말 그대로 휴대 가능한 레이더 입니다. 중대가 됐든 대대가 됐든 부대 단위별로 가지고 다니다가 적의 로켓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이 모바일 레이더는 아군을 공격하는 화력의 원점을 파악한 뒤 아군이 대피하든 공격하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준다고 합니다. 모바일 레이더가 워낙 민감해서 단거리 로켓 공격 원점도 순식간에 알아낸다고 합니다. 돌핀급 돌핀클래스 잠수함 위 신형을 이스라엘이 개발했습니다. AIP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풀션 기술을 적용해 잠수 시간을 대폭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텔스 기능도 구형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이스라엘 방어군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56미터인 기존 돌핀급 길이보다 길어졌고 두께도 더 두꺼워 졌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성능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신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를 장착했고 소나 등 탐지능력 도 개선했다고 이스라엘 방위군 은 덧붙였습니다. 5대 혁신 무기에 포함될 정도면 숨겨놓은 재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언돔 과 무인 정찰 차량도 이스라엘 방위군의 5대 혁신 무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언돔이야 우리 군도 사들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합니다. 아이언돔이 적군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비율은 80% 이상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요즘 종종 무슬림 테러 조직의 소형 로켓 공격에 뚫 린다는 보도도 있지만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강자는 아이언돔 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무인 정찰 차량도 5대 혁신 무기로 꼽았는데 좀 의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블로그에 5대 혁신 무기 중 1번으로 무인 정찰 차량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국경 정찰 중에 공격당하는 병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희생을 막기 에는 제격인 무인 정찰 차량을 1번 에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장병이 타지 않는 무인 차량이야말로 전투에서 아군 희생을 제로로 만들 수 있으니 최고의 방어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이 공개한 이 최첨단 무기를 아직 대부분 의 나라들이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이 엄청난 첨단 무기들을 이스라엘 은 약 10여 년 전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대 혁신 무기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 의 군사원조를 고려하고 있다고 31일 현지시간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의 이스라엘의 적어도 반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비롯한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를 분명히 살펴보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적절한 시점과 적절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안다 라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이를 고려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시에 한국도 팔을 걷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으로 유럽의 전차 제공가 급속히 줄어들고 독일이 주력전차 레오파르트 2위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인 탓에 그 공백을 매울 대안으로 한국산 전차가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레이크 헤르징거 미국기업연구소 인도태평양 국방정책연구원은 30일 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림플리시 fp 에슨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둘러싸고 독일이 자초한 논란으로 유럽의 국방 파트너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ke 전차를 주목했습니다. 헤르징거는 한국이 유럽의 전차 시장을 휩쓸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현대로템과 한화 디펜스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계약을 따낸 점을 언급하며 폴란드 에게 한국과의 거래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보다 훨씬 빠르고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전차를 확보하는 방안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엄체들과 컨소시엄 을 구성해 ke2위 폴란드형 개량 모델인 ke2페타리터가 폴란드형 자주포인 k9pl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폴란드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ke2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6일 ke2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 도착한 직후 열린 인수행사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오시 부하 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이례적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헤르징거는 폴란드뿐 아니라 디르키에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또한 ke2전차 도입을 위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동유럽의 구식 소련시대 전차 중 다수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기 때문에 ke2는 방위 관계를 다양화 하고 업그레이드하려는 여러 국가에 적합할 수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 그러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전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무기가 유럽을 뒤덮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는 형세가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산 무기가 유럽을 도배하는 것에 적극 찬성했고 심지어 한국 무기가 우크라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젠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나토 사무총장 은 30일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 을 물리 치는데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도울 수 있도록 분쟁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규칙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라고 미국의 cnn 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그는 만약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 승리한다면 그와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들이 무력 사용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며 이는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 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산 무기가 유럽 전체를 장악하며 유럽의 군사력 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바꿔준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한국산 무기로 도배한다면 현재 상황이 180도 바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